성경의 말씀을 저와 회중 모두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가정으로 그 축복이 흘러가고 또 성도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그 사회로 그 축복과 아름다움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에서 종종 교회는 약해지기도 했고 또 더 심하게 병들기도 했고 또 가장 망가진 모습을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는 종종 그렇게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하는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초점은 그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이게 약해지고 또는 풀려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이며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그 심장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손 꼭 붙잡고 평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종종 교회 성도들 중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분명했는데 그런데 그 신앙을 까먹고 나태해지고 그러기도 하죠. 또는 교회는 오래 왔다 갔다 다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1600년대를 연구했는데 그때 교회가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고 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목회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목회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은 더 많겠죠. 목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고 망가질 때는 목회자인데도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제도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라는 제도적인 직책을 맡았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약해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각 기관 부서에서 임원을 맡아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적인 인물들 중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소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몇십 년 다녔어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냥 교회라는 사회적 단체에 나와서 뭐 그냥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임원도 맡게 되고 또 이런저런 직분도 맡게 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요 두 절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주미한 구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참 오래 전이죠. 근한 40년 전 제가 군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1981년 늦가을에 그때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신학 공부 이제 관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장남이니까 빨리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 4년 중에서 3년 반을 공부했고 이제 한 학기를 남기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전반에 한참 젊은 나이에 참 고민이 많았고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도 있었고 그래서 신학 공부 더 이상 안 한다. 돈 벌어야지. 그때의 기독교 신앙을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제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떠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신학 공부 이제 안 한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1981년 그 늦가을에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지형은이라는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그거를 아주 깊게 깊이 한 번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게 됐고 오늘까지 걸어오게 됐죠.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하고 연관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저술된 어떤 책을 쭉 읽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강력하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인데요. 10절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고요. 11절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 일어난 일은 똑같아요.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라는 이 단어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한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될 그 당시 지구상에 살던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로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태어나서 존재할 모든 인류의 죄 이거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런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 중에서 일부를 해결하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모든 죄에서 5분의 1 정도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번에 인류의 죄 그거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번역에서 1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현재의 형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바오리 로마설을 기록할 당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25년 정도 지난 뒤에 이 로마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5년 30여 년 그 어간에 그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때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아나셨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히 살아 계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10절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일어난 일 그 다음에 11절 11절 내용도 똑같아요. 11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에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우 표현에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접속사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그 일하고 11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이 절대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편지의 수신인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바로 그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단번에 해결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은 2024년 6월 첫 주일 그리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2부 예배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여기 앉아 있는 나하고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연관이 된다고 이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1년 늦가을에 군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묵성하다가 이 말씀이 확 강하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적인 은혜로 내가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2000년 후에 태어나서 그래서 20대 전반의 젊은이로서 한참 고민하고 번민하고 군대 강제 징집돼서 군에 끌려가서 군생활하면서 신학공부 4년 중에 한 학기를 남겨놓고 그리고 에이 신학공부 집어치우고 나 돈 번다. 이러는 한 젊은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이게 마음속에 강력하게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길 찌어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2000년 후에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길 찌어다. 그렇게 여겨라.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여긴다는 한글 단어 뜻이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간주한다. 이거는 한자죠. 여긴다는 순한글입니다. 간주한다는 뜻이 한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의 상태, 모양, 성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내가 뭘 보든지 아, 그래. 그렇다고 본다. 이게 이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여긴다. 여기에 국립국어 표준원의 한글 사전에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다 한글 단어가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주의 깊게 생각하다. 자, 이게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긴다. 우리 한글 단어니까. 그런데 이 단어 속에 혹시 이런 의미도 조금은 그런 뜻이 있을까요? 자,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야, 이 사람 말을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듣고 나서 마음속에 좀 생각하다가 에이, 그래. 사실이라고 여기자. 사실이라고 치자. 이런 의미 말이죠. 또는요. 요즘 카톡으로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뭐 이런저런 문자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뭐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도 많죠. 그런데 카톡으로 뭐를 받았는데 야, 이게 사실이야? 뭐야?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아이, 그래. 이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치자. 맞다고 여기자. 이런 뉘앙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좀 고민이 돼요. 그런데 에이, 사실이라고 여기자. 이런 뉘앙스가 여긴다는 우리 한글 단어에 좀 있나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컵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제가 컵을 손에 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손에 컵을 들고 있다고 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이건 여기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보니까 이거는 명확한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컵을 들고 여러분 제가 손에 컵을 들고 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간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손에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자, 여러분 여긴다는 우리 한글 단어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에이, 사실로 치자. 그렇게 생각하자. 이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다면 여긴다는 단어는 헬라워 언어를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번역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쓰인 헬라워 언어가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 이게 이제 로고스, 이거하고 어근이 이제 같아요. 하여튼 로기조마이라는 이 동사인데 이게 여기다 하는 건데 야, 이 동사를 좀 한글로 좀 적절하게 번역, 어떤 단어가 좋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 단어로는 잘 이게 옮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이 번역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가 가진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을 그 당시에 상업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업 거래에서 누구랑 물건을 팔고 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고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00만 원을 딱 받았다. 아, 1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인이라면 장부에 기록을 하겠죠. 100만 원 받았으니까 장부에 뭐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수입난에? 100만 원 그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거를 말해요. 사실로 거래가 일어났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난 대로 그렇게 계산하고 평가해서 그렇게 장부에 기록한다.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성경에 쓰인 헬라어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언어였으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로기조마이는 그렇게 사실대로 계산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기록한다. 이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헬라 철학에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완전히 분명하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로 더는 어떻게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분명한 거 그렇게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그게 로기조마이 이렇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가 워낙 중요하니까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로기조마이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부터 또 뒤에까지 쭉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사도가 쓴 글에 여기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정확하게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많이 팔고 그리고 이제 문 닫고 오늘 들어온 돈을 전부 다 셉니다. 그냥 한국 돈으로 총 매출이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유 오늘은 조금 덜 팔렸네 가계세나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아유 350만 원 정도는 팔았어야 되는데 아유 좀 아쉽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온 돈 300만 원 그거를 이렇게 딱 여기 놓고 그리고서 장부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350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350. 아주 진하게 350. 돈은 300밖에 없어요. 350. 그리고 그 장부로 그 돈을 딱 덮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오늘 총 매출액이 현실적으로는 300만 원인데 이런 저런 비용을 생각하면 50만 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믿음으로 장부에는 350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돈을 350만 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세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열고 돈을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 셌더니 그 돈이 얼마가 됐을까요? 자 얼마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300만 원을 350만 원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처럼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300만 원이에요. 장부에는 350으로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기도합니다. 아예 이렇게 돈을 장부로 덮고 그리고 장부에 딱 손을 얹고 세게 눌러가면서 말하자면 안수기도 하듯이 또 기도를 세게 하면 세게 하는 방법 중에 시옷 요 발음에다가 신령한 바람소리를 넣으면 기도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시옷에 신령한 바람소리를 넣으면 기도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그거죠. 믿습니다. 거기에 시옷을 조금 더 신령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세지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들은 거 다 동원해서 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열고 돈을 또 세봤습니다. 제가 구성한 얘기니까 그런데 역시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300만 원을 350만 원으로 늘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은 장부상의 거래 또는 상업 거래에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뭐 그 다음날 더 매출이 많아지게 하시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뒤에 장사를 했는데 그날은 한 500만 원 매출이 됐어요. 너무 신났겠죠. 그죠? 그래서 500만 원 매출 그거를 장부에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00만 원 매출이 됐는데 장부에 500만 원 이렇게 기입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 사실대로 매출이 5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사실을 기록하면 돼요. 300만 원 매출이 발생했을 때 많이 안 팔려서 마음은 아쉽겠지만 300만 원 팔린 게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죠. 사실대로 기록하면 되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사실인데 아닌데 이걸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자기 세뇌를 하듯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 조용히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연관은 있지만 믿음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또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 토대잖아요. 성경을 읽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는 사실이죠.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이 내 자신을 세뇌시키고 이러는 작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인생길을 주님 손붙잡고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1981년 군생활하면서 이게 콱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각은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그런데 순식간에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보탤 일은 하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끝난 일이잖아요. 완료된 일이잖아요.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있고 내가 거기에 뭐를 보탠다든지 뭐를 좀 도와드린다든지 그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완료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생각하는데 기뻐할 일밖에 없지. 감사할 일밖에 없지. 마음속에 굉장한 감사와 감격이 물밀듯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는 다 알죠. 군 의무 복무 군생활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고 그래서 군생활 제대할 때 벌써 이렇게 빨리 끝났어 너무나 아쉽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아유 군대 좀 또 갈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런데 저는 81년도 가을에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군생활이 참으로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아 신학군부 계속해야지 그렇게도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걸어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거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서 또는 아 요즘 나 신앙생활 꽤 열심히 해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도 매주 일하고 7인 소그룹도 참여하고 또 교회 내가 어떤 부서 봉사 맡았는데 그것도 요즘은 지각 안 하고 아주 열심히 해 그러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대견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는 아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런데 어떨 때 막 게을러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부서 맡은 거 그냥 빠지고 참여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런 마음 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나 구원 못 받은 거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의 상태 감정 또는 우리의 상황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2000년 전에 이미 완료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내 삶은 견고한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구원 받은 이 사건이 견고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견고할 수밖에 없죠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일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누구도 변동시킬 수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게으르고 그리고 나는 종종 범죄하지만 나의 구원이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반석은 든든하고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여러분의 사건인 것 마음속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그 사건 감사하며 인생여정을 신앙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과학자 뉴턴도 있지만 똑같은 이름인데 노예 상인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아주 죄악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찬송이에요 자기의 캄캄한 어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거를 감격하면서 지은 바로 찬송가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찬송을 우리 셜롬 지휘자 김은희 교수님이 피아노로 연주하겠습니다 존 뉴턴의 그 캄캄한 죄악에 헤매던 그때 심정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를 만난 그 기쁨과 환희 이거를 피아노 연주에서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 로마스 6장 10절 11절 말씀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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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